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불과 6년만에 약 4억 6천만원에서 8억 8천만원으로 거의 2배가량 뛴거죠. 옥외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은 약 1억 8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33%가 올랐어요. 이에 비해서도 물가 상승폭에 비해서도 심하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취득세율이 3%로 높아지고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출 부분에서도 규제가 심해지게 되죠. 1주택자도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같은 대출이 불가능해져요. 또한 1주택자라도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잖아요. 그러면 공적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분양가가 9억을 넘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도 못 받아요. 이렇게 여러 규제를 두는 이유는 정부에서 9억원 이상 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8억 8,01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위 가격은 평균 가격보다 주택시장 향방을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한 기준입니다. 이 중위 가격이 어느덧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 가까이 간 것입니다. 물론 고가주택의 기준이 약 11년 전, 그러니까 2008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9억이 넘는 주택이 많아질수록 세수는 많이 확보가 될 테니까 위에서 보기에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 서울 아파트의 상승폭에 있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 11월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옥외, 광역시, 기타 지방의 주택 매매 및 전세의 중위 가격이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죠. 2018년 11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8억 4천 8백 83만원이었고요. 2019년에는 8억 8천만원이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보기 좋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종합지수 말고 아파트만의 중위 가격을 시기별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파란선은 서울, 주황색은 경기, 회색은 옥외, 광역시, 노란색은 기타 지방입니다. 이 기타 지방은 2016년에 정점을 찍고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옥외 광역시나 경기도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기울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급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자산 격차가 매우 커진 것입니다. 대체 왜 서울 아파트만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일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영향을 줬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서울 내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는 9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좋은 일자리가 또 모여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전세계 도시 중에 인구밀도가 18위로 뉴욕이나 런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이 많이 필요하겠죠. 건축한 지 3, 40년 된 빌라나 아파트는 노후돼서 위험하고 살기가 좀 불편하죠. 깨끗하고 튼튼한 새 집을 원하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은 많이 있는데 새 집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 자체를 정부와 서울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건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며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강화했죠. 2018년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었고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안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13 대책에서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렸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인자는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에는 인간택제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고요. 같은 해 10월 달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물건을 취득하는 매매업자나 임대업자, 법인에게도 LTV 40%를 적용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집을 사고자 하는 대기수요자는 많이 있어요. 새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건축을 못하게 막고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오래전부터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땅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무는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사업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헌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걸 정부나 서울시나 싫어하는 거죠. 이 부동산 지인의 새 아파트 입주 데이터를 보시면 멸실 등으로 인해서 매년 필요한 새집이 4만 9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2020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공급 절벽이 되는 게 사실인가 싶어서 통계청에서 직접 아파트 인허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인허가는 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써 주택경기의 선행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계획인가를 인허가로 봅니다. 이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면 보통 2년에서 3년 뒤에 준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통계청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2017년에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약 7만 4천 세대로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여서면서부터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인허가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2022년, 2023년까지도 서울의 새집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격이 상승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서울에도 청년주택 같은 거 많이 짓고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행시켜서 오피스텔 많이 짓고 있다. 그리고 뉴타운을 해제시킨 곳에 맛벽 건축 같은 거 하면 더 높은 빌라를 올릴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서울에 많이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택들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에요. 국내에서 대부분 서민들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경기도에 30만호 3기 신도시가 건설될 거니까 그때 되면 서울 집값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 내에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원하는 대로 집값이 잡힐 겁니다. 새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건축한 지 10년 정도 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죠. 새 아파트를 건축해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니까 건설사들은 굳이 서울의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아파트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새 물건도 부족하고 중고 물건도 부족한데 수요자는 넘쳐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남편이 집을 사고 부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특공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연봉이 좀 더 적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서울과 서울 아닌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동산 시장이 더 비틀리기 전에 재건축, 재개발, 새 아파트가 죄악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새 아파트를 매년 꾸준하게 공급하게 하고 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서 새 아파트와 중고 아파트가 시장에 같이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같은 가격 폭등 현상은 멈출 거예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공급과 수요에 대한 원리를 어서 시장에 적용해서 비정상적인 자금의 현실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 봐도 너무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후폭풍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걱정이 돼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원인에 대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강의나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니라서 빠른 답변은 어렵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